모두 함께 가는 내 미래로 아니죠, when you want me 제 둘은 이별에서 에이, 거실 주시네 할아버지, 저 피시방에게 용돈 좀 주제요 이런 호르르기, 컬투쇼 다 들어있는 놈아 두식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두식탈출 컬투쇼가 재밌어요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지금이니? 야, 로고 속에 엑소가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해 준 거예요 야, 잘한다